저위 발열량이 93766 kJ·m 프로판을 1.2로 연소시킬 때 이론 연소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열량 계산을 할 때 Q이골은 GcΔT라고 하는 공식으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ΔT를 우리가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Δ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c분의 Q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은 이론 연소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GW를 가리킵니다. 실제 섭가설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C라고 하는 것은 비열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HL이라고 하는 것은 저위 발열량을 우리가 H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저위 발열량이 HL이다라고 하는 값이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다. 93766, 그렇죠? 93766,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것의 단위가 키로줄퍼 S루베, 그렇죠? S루베, 표준 상태일 때 최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G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GOW에다가 더하기 가설 양입니다. 가설 양, GOW. GW는 실제 섭가설 양, GOW는 이론 섭가설 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프로판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3H8개를 태워보면 OO2, 그 다음에 3CO2, 그 다음에 4H2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GW는 우리가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죠? GW라고 하면 공기비를 우리가 M라고 할 때 M-0.21, 가로닥고 A0 플러스 가설 양,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가설 양은 이론 섭가설 양이 되기 때문에 연소되어서 나오는, 여기에서는 수분 양을 포함을 합니다. 수분 양 포함, 그렇죠? 수분 포함,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포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판을 태워보니까 C3H8개 더하기 OO2, 그렇죠? 3CO2 더하기 4H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골은 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비가 1.2다, 그렇죠? 1.2 마이너스 0.21. A0라고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공기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 0.21이다, 라고 0.21분의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이 되기 때문에 5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가스량이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3몰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수분이 되기 때문에 수분 양도 3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7몰이 되는 것입니까? 7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0.55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30.557 단위는 S 세제곱 메다 퍼, S 세제곱 메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 세제곱 메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M-0.21A0, M-0.21A0, 그러니까 이게 GW가 되는 것이다, GW, 그렇죠? GW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GW는 이것이 우리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GW라고 하는 것은 M-0.21A0 더하기 가스량이다, 이렇게 이 식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식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0.57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30.57, 그렇죠? 30.57, S 세제곱 메다 퍼, 세제곱 메다, S 세제곱 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비열이 1.653, 그렇죠? 1.653 단위는 KJ 퍼, 그렇죠? KJ 퍼, S 세제곱 메다, S 세제곱 메다 곱하기 K 갑시다. 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 K감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단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 23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GW라고 하는 것은 M-0.1A0 더하기 가스량이다, 이 공식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은 뭡니까? GW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1-0.21A0 더하기 가스량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스량이라고 하면 수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죠? 수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GW 계산하는 공식, 이것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암기.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볼 때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GW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GW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GD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GOD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실제 석가스량, 그 다음에 이론 석가스량, 그 다음에 실제 근가스량, 그 다음에 이론 근가스량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환경 대기기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 같은 문제의 유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4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조작이 용이하다, 연소 부하율이 크다, 역화의 위험성이 적다, 화염의 안정 범위가 늘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연소 부하율이,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 부하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연소 부하율이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소 부하율이 작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소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 부하율이 작다, 연소 부하율이 큰 것은 예 혼합 연소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역화의 위험성이 큰 것은 예 혼합 연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